탈각장 차들 앞자리 아무것도 없네요 어째서 3으로 오네요 3-1쪽으로 오네요 차고 비어있어요 네 무슨 탬이 하나도 없어 엄청나갔다 떼는게 나으려나 내 포카롱 아싸 홈프 아싸 초반교전준비 끝 네 잡았어요 아까 한 마리 내렸었거든요 네 친구가 이동쪽으로 있네 있겠네 3층 집에서 낚시하고 있는건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너 cud govern 네 생각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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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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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으로 들어와서 들어갈게요. 어디 생겼지? 굿.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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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 같지는 않네요 제가 오른쪽 탈면사로 갈게요 아파트라도 뭐라도 좀 먹으면서 당겨야지 벽이면 그 거기 뭐야 경찰서에 있는 쪽인거 같아 아 언덕 위에 저기 스쿠스는 이번에 파츠가 없어서 아니다 AK 일단 아파트 파밍을 다 해 놓을게요 그 프리파밍 하듯이 해야 되니까 부탁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장 나오면 애들 전부 다 좀 이상하게 스타일버 쪽으로 많이 가더라구요 네 아 여기 사이가 있어요 마이트로 1층 바람핑 음 왠지 모르겠는데 스타일버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구요 제가 열의 아홉 스쿼드 들어가면 열의 아홉은 그냥 스타일버 쪽으로는 이동을 해버리죠 산타고 내려오자고 이건 개인적으로 안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좋아요 허헣 어? 에이아 소흥기? 일단 소흥기를 버려버려야지. 하이바 상태가 너무 안좋은데. AR 소연기 필요하시죠? 네. 챙겨놓을게요. 방금 또 소연기도 나와있어요. 요랑핑 쪽 근처인것 같아요. 요랑핑 쪽 근처인것 같아요. 다음 자기장이 어떻게 떨어지려나. 아 스타일보다 더럽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장 끼고 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올라가는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할거에요. 아 더럽다. 지금 바로.. 아니다. 들어갈게요. 그 스타일버 가다보면 그 돌로 된 절벽같은데 있잖아요. 저런데로 붙어야될거 같아요. 아마 파란핑 쪽에 있을거에요.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쪽에도 총사항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야죠. 이쪽에도 파란핑 지금 현재 파란핑 쪽에도 저쪽으로 돌아다니는 도움됩니다. 이쪽으로 도움이 되,'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이런데로 붙어야됩니다.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랬을 수도 있겠지. 방앗이 다시 아닌 거군요. 그냥 저기 먹겠네. 우리는 절벽 쪽으로. 절벽이 아니네. 이 정도? 애매하네. 조금 더 북쪽으로 가야 돼. 아니다. 여긴 내리죠? 위로요? 산 위로요? 그냥 여기가 거의 센터 쪽이라. 그냥 여기 여기 엄폐물 같은데 숨어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에어드랍 75 방향. 방금 떨어졌어요. 물 쪽에. 아 너무 안 좋은가요? 확인. 물건물. 안쪽으로 보게. 안쪽으로 보게. 우리 멈추를 이제 틀림없는 걸. 안쪽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멈추를 많이 잃고요. 안쪽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안 좋은데 너무? 절벽에 돌이 없어. 그냥 타대로 가죠. 이거 배울이 있는 곳도 아니라서. S. 저기 집인 것 같아요. 파란색 쪽. 어? 우리 옆에 떨어졌어. 얘들아. 가까운데? 어? 칼 98이에요. 뺄게요. 아까 아까. 뺄는 거 같아요. 군용 조끼 하나 나왔어. 네. 그리고 저 소용기 전달. 소용기. 아 여기 너무 안 좋은데? 찾았죠? 집 갈까요? 바람 핑지? 그.. 그렇죠. 네. 다음 자기장 보고 이동하면 되겠네요. 14마리 남았는데. 아 다 개할 줄 알아서 너무. 네. 어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데부터 잡고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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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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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andsome.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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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이 없으니 아예 보이질 않네 나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되지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만히 있죠 이 우리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데 저쪽에 다 물려 있는것 같지 그리고 우리 애니 방향에 네, 애니방향 애들 내려오는가 보다. 집 쪽에서 소리. 올라오는 애들은 없고 다 위에서 내려올 준비하고 있는가 보다. 그쵸. 저기서 오는 애들이 있으려나 진짜. 애들 만나면은 아 이거 집 쪽 머리 내밀었다가 뒤질 것 같아요. 네, 75방향? 총소리. 와, 굿. 딱이다. 우리 집에 있는 애들만 좀 처리하면 되나? 아니다, 저 바위로 갈까요? 앞에 있는 바위? 자기장. 아, 저기 바위는 자기장 안에 안 들어오겠다. 여기 빼고 올까요? 같이 가요. 아니, 같이 가야. 같이 가야. 같이 가야.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쪽인 것 같은데. 파악은 안 돼.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일단 차 확보하는 걸 생각하고 이동할게요, 저. 차 쪽 왔어요, 저. 어떻게 막아야 잘 막았다고 소문이 날까? 숨다. 집 쪽. 아, 집 쪽이 아니구나. 어글만 끌었나? 차를 터뜨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차 지금 터뜨려 버릴게요. 쟤네한테 죽은 것 같은데. 아, 야. 아, 맞다. 구상 안 나눠드렸구나. 구상이랑. 뭐야, 세 명이야. 쟤가 한, 한 놈 남았어요. 진통제랑, 드링크랑. 저렇지. 아까 마지막에서 이 방향이었나? 집에서 나온 애 같은데. 네. 네. 아, 지금. 그쵸. 아, 차. 터진 차가 굴러 내려갔어. 일단 자기장은 우리 방향이거든요. 그쵸. 그쵸. 제가 저 바위, 아니다. 차 있는 데를 먹을게요. 차를. 네, 밑에서 돌아오는 언덕. 그 언덕을 뒤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언덕을 뒤라고 이야기할게요. 엄마? 엄마? 저거 붙을게요 오른쪽으로 네 확인 나이스 이길 수가 없지 와 배율 없이 여기서 이길 수